쉐이 시크릿! 저기 또 신기한 데가 있어요. 저기 보이세요? 계단? 제가 방금 보여드린 계단을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. 근데 뭔가 무지개 색깔이 있는 게 너무 예쁜 것 같거든요? 내려가서 이왕이면 바다까지 보고 오겠다. 호언정담 할 수 있습니다. 너무 예쁘다 근데. 채연 언니야 고양이 있어. 어? 고릴라도 있네? 고릴라는 아무래도 저인데. 저 원숭이띠라서. 오 대박. 시연 언니가 있다. 너! 어떻게 그럴 수 있어. 어 이거 사자네? 강아지인 줄 알았어요. 어머 감성적이야. 어잉? 뭐야? 계단! 계단! 여기 있는 거 아니었어? 피아노 계단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흰열문화 마을에 가셔서 밑에 길을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왜냐하면 제 브이로그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. 그럼 여러분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 근데 되게 예쁘더라고요. 네. 그러면 원래 부산 사람이세요? 저는 어디 사람일 것 같아요. 부산 억양은 아니시는데. 그렇죠. 저는 경기도 사람이에요. 아 저랑 바뀌셨네. 전 지금 서울에 있으니까. 그러면 약간. 네. 평소 스테이지 노래 아시는 거 있나요? 아 저 에이삼이랑. 네. 다음에. 테리베어 아마. 사실 그에서도 에이 싹 많이 들었어. 오오오오. 저희 이제 해양대학교 학생들은. 네. 승선 시습을. 제가 여섯 달 동안 가는데 감사합니다 오! 너무 잘하시는데요? 진짜요?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여러분, 정말 지금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게 다 날아간 거예요 제가 실수로 이 빨간 버튼을 잘못 눌러서 꺼졌나 봐요 다 기억은 안 나고요 마지막에 했던 바다 이행이신은 기억이 나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, 둘, 셋! 다! 바다야! 하나, 둘, 셋! 다! 다시 만나자! 안녕! 바다 안녕! 재밌으셨나요? 시윤이의 부산 브이로그 끝! 안녕!